반려동물 미용제품을 고르는 기준 가지고 계신가요? 반려동물의 종과 보호자의 성향과 선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에게 해가 없는 제품을 고르시겠죠? 저는 루츠 루츠가 평생 아기라고 생각하며 키우고 보삭되고 있는데요 신생아 용품 고르듯 강아지 미용제품도 깐깐하게 쌍득하고 있답니다 안전한 성분에 대한 자신감, 제품에 대한 자신감의 케어 브랜드는 루츠가 4개월 때부터 사용했던 브랜드예요 아가 때 예방주사 맞고 성체가 잘 형성되었는지 검사한 벽 그 후 산책이 잦아지면서 샤워도 자주 샴푸 후 피부에 잔류하게 될 성분이 걱정되어 착한 성분의 패션푸를 찾다가 인별에서 추천을 받았었더랬죠 현재 피어프렌즈 샴푸를 옛축달 동지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강아지 피부의 건강만을 생각한 무자극 샴푸 반려동물의 피부 피해제, 자극없는 순한 식물 베이스 성분 95%의 식품청과물을 활용한 천연 성분의 강아지 샴푸랍니다 천연호부 추출물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향이 부담스럽지 않고 피부 진정에도 좋더라고요 테레알로스와 귀리 추출물이 모발을 촉촉하게 코코너샤저 오일이 윤기와 광택을 피어 밸런스 펫 샴푸는 다양한 식물성 성분으로 강아지의 피부 피모 개성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생일성분 피부 자극 최소한, 저가극 향기 및 피부 진정, 모발 관리, 환경층 화적 엣지의 털이 뿌연, 비결은 5가지의 놀라운 작점의 피어프렌즈 샴푸였구나 전 성분 100% 자연이래 성분의 피어 밸런스 펫 컨디셔닝을 소개해요 헹굴 필요가 없는 랜스, 강아지 트리트먼트 기능에 올인원 제품으로 푸석푸석한 털, 끊어지는 털, 인기 없는 털, 정전기 예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반려동물이 피부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 섭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원료는 철저히 배제했어요 완전 안심 1, 2방울, 극소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일로 흡수가 잘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인체저자극 테스트 무자극 확인, 대여 보호자님 누구나 반려동물의 털 관리를 해줄 수 있답니다 강아지 피부 보습제 또한 피어프렌즈 혜자스러운 용량의 안심성분, EWG 안전 등급의 원료 사용은 물론 피어프렌즈 자체적 안전성분 심의를 통해 만들어진 유해성분 없는 보습제랍니다 수분 공급 및 보습, 영양화로 건조함을 예방해주기에 산책 전후 발바닥 관리 또는 목욕 전후 건조한 피부에 발라주면 좋아요 산책 전후 발바닥 관리 또는 목욕 전후 공급 및 보습, 영양화로 건조한 피부가 많아 산책 전후 발바닥 관리 또는 목욕 전후 공급 및 보습, 영양화로 건조한 피부가 많아